김양아씨 흔히들 설 명절 주간에 어디를 가지? 아 거기가 좋겠구나 뭐 이런 구상들 하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해외로 나가려는 분들은요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예 해외로 나가는 거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주간엔 향토에 있는 민속마을에서 그 설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니까는요 주변에 열리는 놀이마당 민속놀이 잔치 꼭 이용해 보시고요 네네 이번 설 주간은요 지역 박물관에서 풍성한 민속잔치 마당을 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왜 박물관 하면 전시나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설 주간엔 지역 박물관 마당이나 실내에서 민속행사 민속놀이 마당을 펼치는 곳이 많다니까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만 설날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김해국립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울산박물관도 설 주간에 다양한 민속놀이 마당을 활짝 연다고 합니다 네네 아이들이랑 나가서 부적 찍기도 하고 만화 달력 만들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석치기 놀이도 하고요 긴 줄넘기 놀이며 사방치기 원숭이 문양 찍기 같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지역 박물관에서도 펼친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그 설날 홍부리장구 같은 그 익살스러운 놀이를 기원한 연희극도 선사해 드린다니까요 이번 설 주간 동안에 가족들이랑 구경 갈 때 미리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널뛰기를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널뛰기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광대랑 초라한 예랑 여보게 광대씨 수상한 이웃 사촌들을 만났네 뭐 설마 간첩을 받더란 말인가 에이 그럼 나도 간첩이게 나하고 얼마나 친한데 아니 친한데 수상하다니 뭐 그런 이웃 사촌이 다 있나 그 사람들 한국에 사는 게 꿈이고 한국 사람을 아는 게 소원이라는데 내가 말이야 그 소원 부리를 해줬지 뭔가 아니 근데 왜 수상해 아니 뭐가 수상한데 한국말 가르치면서 알았는데 올 때는 제주도로 들어왔다네 제주 관광을 왔다가? 아 배 타고 육지로 들어와서 밭으로 비닐하우스로 돌다가 공장으로 들어갔다네 아니 제주 관광 왔다면서 왜 밭으로 돌고 공장으로 돌아? 수상한 이웃이다 싶은데 정이 들었어 그 아무래도 수상한데 계속 정만 단폭 들면 어쩌려고? 하루는 말이야 서로 입장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외쳤네 꿈에도 도망치는 사람 했더니 그냥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어 아니 제주 관광 왔는데 왜 꿈에도 도망다니며 살아? 아 그래 거두 외쳤다네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하니까는 그냥 여기저기서 저요 나요 저요 나 나 여보게 초라니 내 귀에는 말이야 미리 꾹자 나요 저요 소리 같은데 아 글쎄 말이야 정이 들었는데 손도 잡고 얼싸 안고 얼굴 부비부비 했는데 아유 어떻게 그냥 미리 꾹자 소리를 해 그러면 숨겨주려고? 아 자기들이 잘 숨어 브로커 따라서 숨고 관광 비자로 숨고 공장으로 숨고 시골 논밭으로 숨고 아야 그 수상한 이웃 사촌들 어쩌려고 그래? 더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우리말 배우고 민요까지 배웠어 아니 뭐 민요까지 배우? 응 아니 그러나 더 아니 그러다 더 정들 텐데 우리까지 민요 배우고 응? 아유 설마 이렇게 부르겠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불법 체류 잡어서 어야 초라니 그래도 골라낼 사람은 쪽쪽 집어내야지 아 누구를 골라내 정들어 떼니까는 아니 테러범 흉악검까지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한국이 좋아요 이러고 달려들면 어쩌라고 네 공연실항 음원 띄워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푸살 함께 했습니다 네 한국 관광을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요즘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미리 국한 관광객들 오늘도 제주공항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건데요 그렇죠 관광객인척 교육까지 받고 들어왔다가 이 제주에서 사라진 사람만도 7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럼요 어쨌든 그 수상한 이웃사천 늘어난다 싶어 불안한데요 네 그런데 우선은 제발 그 테러분자 흉악범들은 속히 잡아놔야 될 거고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나저나 우리도 일자리 때문에 요새 고생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립국자들이 넘쳐난다면 일자리나는 더욱냥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탐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설날 전 이응이와 도소주 노래입니다 네 도소주는 예전에 설날에 마셨다는 약주였죠 한약제로 만들어서 장수를 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날 집안에 스며드는 그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술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선중기 때 선비 이응이는 설날 전에 그 도소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네 설날에 마셔야 하는 도소주를 왜 설날 전에 마셔야 했는지 이응이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네 이응이부터 잠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선광해군 때 그 목숨을 걸고 배기상소를 올리면서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려는 걸 막고자 했던 인물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늘도 땅도 용서 못할 불효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광해군을 향해 목숨 걸고 흰옷을 입고 배기상소를 올렸던 이응이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연상군 때 이응이 선조가 억울하게 그 사화에 씹쓸려 죽으면서 후선들에게 유언을 했죠 너희는 절대 벼슬 같은 거 하지 말라 네 그래서 평생을 임금이 불러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던 이응이였는데요 그 자식들은 모두 벼슬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요 친남 2녀를 뒀는데 아들 7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죠 네 그렇습니다 폭군의 시대가 갔으니 새 시대를 열어보라는 뜻이었죠 네네 자 그럼 그 이응이가 설날에 마셨던 도소주라는 술을 왜 그 설날 전에 마셨는지 그 노래를 잠시 들어볼까요 과천 구석 나무 한 그루 초가집 입춘지나 봄 오려나 50살이나 할배는 아닐진데 병칠에 3년 늙은이 다 됐네 동네 저물력 지심밟기며 아이들 뛰는 소리들 설을 세면 씩씩한 호랑이처럼 기세조리 네 이응이가 과천구 수리산자락에 살았거든요 한양에서 그리 멀진 않았지만 그곳에 은거하듯 지내면서 나이 50살이 되는 설날 하루 전 모습이죠 네 50살이니 할배는 아닐 텐데 3년 병칠해로 늙은이가 다 됐다 그 해 병칠해로 고생이 심했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죠 내일이 설인데 저녁부터 동네에서 풍장소리 울리고 또 아이들은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뛰는 설 전날 후끈 달아오른 활기도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이 한 살 먹으면 씩씩한 호랑이들처럼 기세 좋게 쭉쭉 허나가면서 기상을 기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 이응이는 설 전날에 약주인 토소주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왜 설날 마실 약주를 하루 전부터 마셨을까요? 내일이면은 설날 깜짝이야 나이 하나 보태다니 토소주 마셔서 할 일 없이 나이 먹은 부끄러운 얼굴 미리 벌겋게 달궈야겠다 네 자신은 평생 벼슬도 마다하고 나란 일을 먼 산보도 탈 수밖에 없었지만 나이 50세가 되고 보니 그동안 뭘 했든가 허정세월한 거 아닌가 해놓은 일도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네 그러니 세월 앞에 부끄럽다 도소주 마시면서 미리 얼굴을 붉혀야겠다 네네 설 전에 미리 얼굴 붉혀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자는 이응이였죠 네 자 이제 며칠 후면은 찾아오는 나이 한 살이잖아요 우리가 당당히 받을지 아니면 부끄러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이응희와 설 전날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황볼 상사대호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호동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경상북도 청도 지신밝기 소리 성주꽃을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 서울 주간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아르바이트역에서 하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역이라고요? 거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네 하루치기 아르바이트 이틀치기 아르바이트 주간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도 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아르바이트 해서 3종 선물 세트 정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라면 아르바이트역에 내려서 대형마트 하루치기 아르바이트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어르신께 용돈 드릴 여유가 없거든요 네 아르바이트 추가해 드릴까요? 3종 선물 세트며 용돈 마련 아르바이트까지요 저 마트 아르바이트로 해결될까 싶어서요 가능한 얼굴 노출이 안 되면서 하는 비밀 아르바이트였으면 좋겠는데요 아하 네 그 백화점 아르바이트 소개할까 했더니 얼굴 노출이 안 돼야 한다고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 많나 봐요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참 아들도 요즘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학자금 이 아르바이트 도와줬으면 싶고요 아 네네 그럼 세 가지네요 3종 선물 세트 용돈 학자금 네네 그거 한 방에 해결할 그런 아르바이트는 없을까요? 오늘 내일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저기 아르바이트역에 내려서 한 방에 해결하게 안내해 줄 수는 없나요? 있긴 있는데요 얼굴을 반쪽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마스크 쓰고 하는 일이면 좋겠는데 반쪽된 얼굴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 반쪽된 얼굴에 반쪽이니 조금만 보여주시면 될 듯 싶은데요 그러면 3종 세트 용돈 학자금 해결될 테고요 아 네 아예 좋아요 얼굴 반쪽 뭐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근데 무슨 아르바이트인데요? 아 네 그 아르바이트역 5번 출구로 나가셔서 동네 식당 미장원 전통시장 목욕탕 경로당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삥 돌면 되거든요 아 혹시 서울맞이 특별 방봄 활동 같은 건가요? 안심 귀가 같은 거요? 아유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인물 났네 아 거식이요 깜짝 인물이네 거 그 사람이요 하고 한 바퀴 돌면 되거든요 네? 아니 그거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아유 걸리면은요 아니 거식이라고 했는데 걸리긴요 자 서울맞이 아르바이트역으로 치치복복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최수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대감 띄워드렸습니다 네 설명절을 앞두고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네 주위에 꽤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요즘 정말 엄청 바쁘다고 하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택배 쪽에 단기간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예 뭐 명절날에도 일하겠노라 나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학자금 1부라도 마련해 보겠다는 그 젊은 청춘들에게도 설 명절 하루 정도는 좀 쉬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럼요 다들 쉬는데 설 명절 하루는 쉬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때 이런 명절 때 좋은 입소문 많이 났으면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계시죠 누구라고 마련하네 또 그럼요 네 네 자 상황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으 , era 으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올 한 해 동안 개국 15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엠블럼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문화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200여 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생활관, 전통문화체험시설, 전시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자녀부지에는 야외체육훈련장,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오는 2018년까지 고산면 소양리 일원에 지어지며 같은 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용열 완주군 문화관광과장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생태체험공간, 그리고 역사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문화재단이 2016년도 상반기 예술아카데미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36개 강좌가 마련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음악 아카데미로는 해금, 가야금, 바이올린, 첼로, 미술 아카데미는 문인화, 한국화 등이 마련되고 55세 이상 수강생을 위한 한국전통춤, 민화를 비롯한 시니어 교실과 그리고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수업이 진행됩니다. 접수방법은 오는 2월 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당 서정주의 이야기 시집 질마재신화가 전통재담공연으로 재창조됩니다. 한국서두소리연구보존회 공연 재담꾼 박정욱의 질마재신화 음악극이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쇠대박물관 지하 3층 대학로예술극장 3관에서 펼쳐집니다. 원작 질마재신화는 미당 선생이 고향마을 질마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겪은 이야기를 표현한 산문 시집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요무용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이수자 박정욱이 무대에 올라 멋들어진 재담과 유창한 소리로 질마재신화를 재구성합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2232-57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선학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총 9건을 완간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세계유산 조선학릉의 학술가치를 규명하고 보존 관리를 위한 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종합학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려 말부터 20세기까지 약 530년에 이르는 기간 조성된 조선학릉별 정확한 조성 시기, 구성물의 현황과 특징 등 왕릉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변화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016년 전시관 대관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6년 전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 2층과 3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전통미술 기반의 개인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소 5일 이상 전시를 개최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의 기능분야 활성화를 위해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의 개인전 또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2월 25일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011-216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릴 것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아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광역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올해부터 드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인기로 하늘을 날아서 수송과 촬영, 통신 등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갈 드론 산업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텐데요. 네, 대구 달성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작되는 드론 산업은 2018년까지 대구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짓고요. 드론 조종 자격 교육기관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드론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 수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택배사업이 하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산림보호 기능과 해안 감시며 또 통신망 활용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드론 산업. 네, 창공에 드론을 띄워서 물품을 수송하는 일에서부터 국토조사며 시설물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요. 촬영이나 레저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드론 산업이 대구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대구의 드론 산업 계획을 보면요. 대구 달성면 구지면에 고도 300m에서 450m 공간을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하고요. 네, 대한항공과 항공대, 경북대, 산학협력단 등 4개의 대표 사업자와 10개의 참여기업과 기관이 함께 드론 산업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낙동강면에 고도 450m의 넓이 43제곱킬로미터의 단지를 드론 전용 공역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구시는 기업과 함께 스마트 로봇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반이 조성되면 주관과 근거리 등의 드론을 활용한 기초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 수송 시험을 하고요. 드론을 띄워서 항공 촬영과 농업 지원 기능 등을 꾸준히 시험하고 연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야간 운행과 원격 조종 같은 심화 테스트를 통해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될 테고요. 네, 지상 150m 이하에서도 물품 수송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테스트를 거쳐서 2020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물품 수송에 나설 겁니다. 네, 앞으로 드론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면 먼 거리로 수송하는 드론 택배 시대도 열릴 테고요. 그리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산악 조난자도 드론으로 촬영하고 또 레저 활동하는 분야도 열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의 항공 무인 수송 시대를 열어나갈 대구의 드론 시범 사업 소식 여러분께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아리랑을 정은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이방전 얘기 가운데 술을 마신 안찰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동네부에 내려온 안찰사와 이방을 만나보실까요? 동네부를 감찰하고자 내려왔던 안찰사가 조용히 바닷가로 나가 홀로 동백정에서 경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방이 손을 써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그 동백정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 그때요 이방은 호박, 봐라 봐라. 먼저 동포 선생이 올라갔지. 한찰사가 웃는 거 봐라. 이게 무슨 뜻이겠나? 예, 저기 저건 나 혼자 심심하니까 말이라도 해보자. 뭐 그거 아니겄나? 시작이 절반 아니겄나? 동포 선생, 절반은 성공한 기야. 봐라 봐라 이방. 저건 나 잠깐 말을 받아주는 거이지. 성공은 무슨 성공이고? 데잉! 저래되면은 음식 들어가고 술 들어가면은 되는 기야. 안찰사가 얼큰하게 되면은 성공 아니겄나? 동네부 파헤쳐 보겠다고 작정하고 온 안찰사가 술상을 받는다꼬? 아니 저기다. 수상 차려 디민 닫고? 뭐? 아 누가 상따리 부사지게 차린 그런 상을 올린다겠나? 상을 없으면은 되는 기야. 바닥 상이면은 된다 그 말이다. 아이고 마 이방아. 저 안찰사 영감한테 막 바닥에다 음식 놓고 먹게 하겠다고? 아이고 마 그걸 덥석 집어먹겄나 말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카. 호방아 호방아. 술상은 안 받아도 술을 받게 하면은 되는 기야. 니 아직도 멀겄나? 술상 하면은 술이 먼저 아이가. 상을 빼도 술만 있으면은 된다. 보거라 저 동포 선생이 안찰사를 쌀쌀 불어가가 술을 받게 할 기야. 그 동포 선생도 가끔 이 동백정에 나오는 게요? 하하하하. 아이고 뭐 여부가 있겠십니까? 쟤는 마 갈매기하고 친구 삼아십니다. 아니 그 사람 친구도 많을 텐데 갈매기랑 친구를 삼다니? 하하하 와요. 거북이랑 거래도 친구 삼았는데요. 호호 이쪽에 거래도 보인단 말이요? 말도 마 있어. 제가 마 저짝에 그 물 깊은 쪽으로 가가 이리 길게 휘파람을 보는데 고래가 하늘로 붕 날아가 참붕 떨어지는데 내사나 이 바위에서 떨어질 뻔 안 했십니까? 호호 이쪽에 고래가 보인다 소리고만. 저 이보시게 동포 선생. 아니 그 고래가 좀 날았다 했어? 그 날개가 있든가? informação. 아니라요. 날개도 없고 아주 그만 그냥 미끈덩하게 생겨가가 내가 열의 휘파람을 그냥 휘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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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ey 이 알아들었는지 그만 그냥 바닷물 박차고 하늘로 붕 날아가 쳐 붕 붕 하하 고래가 날았다. 그걸 봤단 말이고만 아유 예예. 그러면 지가 휘 바람을 또 그냥 휘휘 불면은 고래 아들까지 붕 참 붕 붕 나는 기라요 오호 고래 아들까지 봤다. 아니 그놈이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고 하하하 아들 고래는 날아오를 때 이래 배를 튕기면서 날고요 딸 고래는 여자다 보니까 등을 굽히고 나는 기라요 하하하 아니 그런 장관을 보다니 그 참 그 말이요 그 어떻게 지금 휘파람 한번 불어볼 수 없겠소 지가 마 이래 맨정신으로 휘파람을 불면은 잘해야 깔매기가 날아오고요 크 요거 이기 한 잔 들어가면 휘파람 소리가 다른 기라요 하하하 이거 한 잔이라니 아이고 저 저 헌데 여기 뭐 한 잔 소리 있어야 주치 아이고 거기 무신 걱정이십니까 혹시 바닷상이라고 바닷밭입니까 어허 여긴 그 바닷상에서 먹는단 소린가 아 뭐야 이쪽 사람들 천진하고 소박해가 이래 바닥에다 놓고 먹는 기라요 바닷상도 그냥 겠는겨 하하하 아니 그런 상이라면 뭐 사양할 리 있겠는가 아 이게 봐라 생기라 나 오늘 휘파람 불을 익었다 하하하 그러니까 그 휘파람 부는 날은 그 바닷상을 차리는구만 생기라 소박 흥이 알겄쎄 보이소 술도 뭐 술이랄 건도 없고 꼬마 집에서 가양주 담근긴데 그냥 겠는겨 아 괜찮고 말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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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인가 아 예예예 마십니다 동네 사람들 이래 천진하고 순박한 기라요 그 동네 부사도 마음에 안 들면은 바닷상도 없다 아입니까 8090 ум double eat 듣으세 하하하 이 그런 상 없으면 어떤 가 그 부러질 상다리도 없고 하하하rias 예 예 예 그겝니다 부러질 상다리가 어디에싶니까 보자 자자자자 쭉 드시에서 하하하 DS 어디 와예! 술이 목에 딱 걸려네객 아니 이, 이, 이게 대체 무슨 술인가 크kä! 이 술마시라니 네. 철가야금 사안조를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이방전 얘기 가운데 술을 마신 그 안찰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동네부에서는 술이고 향 받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안찰사가. 네. 마침내 동백정에서 술을 마시고 있죠. 그거 올 이방이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술상이 싫다면 상을 없애면 된다. 동포선생 같은 얘기꾼을 내세워 분위기를 잡으면 된다. 네. 갈매기 얘기 고래 얘기에 빠져던 안찰사. 그 휘파람 한번 불어보라 해놓고 바닥상을 허용한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이방이 그냥 차례차례 사람을 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요. 자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네. 세계 속에 빛내는 우리 문화유산들. 오늘은요. 조선왕조의괴입니다. 네. 조선왕조의괴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네. 의괴란 왕실 행사나 국가행사를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기록해둔 보고서 형식의 책이죠.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행사와 의식 절차 등을 소상하게 시작에서부터 끝을 맺는 것까지 기록했던 조선왕조의괴는 그 일에 참가한 서민들 이름까지 새겨넣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네. 나라에서 하는 의식과 의전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조선왕조의괴. 네. 한 번 의괴가 정해지면 그와 같은 의식은 조금 더 다를 것 없이 의기에 따라 행하도록 전통을 만들어준 셈이죠. 네. 예를 들자면 임금의 결혼식이 있다 하면 임금의 결혼식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낱낱이 그림으로 그려서 임금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전통의 모범을 남겼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자 책봉식, 왕실에서 열리는 잔치, 또 왕실의 장례식, 궁궐의 건축. 네. 말하자면 이런 국가적 행사를 어떤 절차와 규모, 형식으로 치렀는가 철저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냈던 거죠.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국가 행사 기록물을 통해서 국왕의 막강한 권한을 제안했던 거고요. 국왕 마음대로 행사를 크게 하거나 나라 돈을 펑펑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의계에서 나왔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왕의 권력을 제안하면서 일관된 의식 절차로 백성과 지도층이 한나함이 되도록 절차를 만든 의계는 국가의 재정남기를 막는 데 한몫을 했던 겁니다. 네. 조선왕조의계를 보면 어떤 행사를 마쳤을 경우 그 행사에 대한 국왕의 명령서 해당 기관 사이에 오가는 공문서도 보관이 됐고요. 업무를 추진해 나간 기록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 명단까지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네. 그 행사에 들어간 일체의 모든 물품과 경비 내역을 기록했던 조선왕조의계에는 요즘 말하는 인증사진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겼죠. 네. 그러니까 문자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걸 그림으로 그려서 남긴 셈이고요. 네. 때때로 이런 의계를 결정지는 과정에 논란도 있고 격렬한 정치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왕실 행사 국가 행사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긴 이 조선왕조의계는요. 우리 전통을 돌아보는 데 소중한 자료면서 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초부터 이런 국가 행사 기록물이 필사번호로 남아 전해왔던 건데요. 네.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조선 정기 때 의계의 기록물이 불에 타서 사라진 걸 잊지 말아야겠죠. 물론이죠.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결국 침력을 막아내고 강토를 수호하면서 내결에 내 나라가 강고해야 이런 기록물도 불타거나 뺏기지 않았다는 걸 뒤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 네. 오늘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의계회를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정제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춘행무 반주음악 띄워드립니다. 업스라이! 아아. 이장 복촌이구만요. 저 말이요. 반가운 소식 전해한 것이요. 그 거시기 생닭선물이 들어왔구만요. 시방 마을회관에 포장된 채로 쌓여있으니까요. 한집에 하나씩 가져가면 될 것이구만요. 이 선물은 말이요. 작년에도 우덜마을에 생닭 기부한 홍과장님이구만요. 우덜복리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이요. 복촌이 삼촌. 이거 받아 먹었다가 열 곱절, 오십 곱절 벌금 내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냥 이런 걸 받냐고. 아야야 옥순아. 홍사장이 선물로 준 거인디. 그냥 복달아 날 소리 말어. 아 마을이 다 양 설명절 잘 지내라면서 생닭 한 마리씩 그냥 선물한 건데. 아이고. 아 다 암시렉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그래요? 에? 아 홍사장 아들이 이자 국회의원이잖이요. 아야야. 그래도 국회의원이 직접 돌린 게 아니자녀. 아 그라고 홍사장이 또 해마다 우덜 동네에 기부를 해봤는디. 아 고로그럼 오래일을 허면. 와 마. 아 그라믄. 이따가 조 박사도 선물을 갖고 온다는디. 그것도 덜렁 받아 먹을 작정이요? 뭐 저 조 박사도 온다고 현남? 아이고 고맙제. 아 설 명절에 고향 사람들 그 선물 하나라도 건네준다니까. 아 고맙자녀. 워메워메. 아니 이장이 요라고 소식이 깡통이면은. 올해 우리 동네 아이고 벌금 내놓은 쿠팡이겄네. 아 조 박사도 선거에 나온다자녀. 뭐시요? 선거에 나온다고 선언했다는겨? 어메어메. 아직 그런 소리 못 들었는디. 아야야. 그라고 홍사장 그 생당은 말이요. 해마다 해온 기부인께 문제 없단 말이요. 그게 그냥 받잔 말이요. 토달들 말고. 아야야. 폭주의 삼촌 비켜봐봐. 아 이 본연 회장도 한마디 헐렁께. 아야야. 이장은 나요. 어쩌자고 억순이. 니까지 나서서 이러는겨. 아이고. 그 저 마이크나 이리 줘봐. 아이고. 아깝지 말아. 아이고 참네. 내가 한마디 있단께 그냥. 아 참거 참. 아 아. 아. 본연 회장. 억순이요. 저기 저. 마을 휘관으로 들어온 생당 말인디요. 홍사장 아들이 국회의원인디. 요것은 그냥 누가 봐도 냄새가 난당께요. 아. 다들 잊어버렸어? 만원짜리 밥 한 끼 얻어먹고 삼십만원. 오십만원 벌금 내고 잡냐고요. 아야야. 억순아. 아이고. 그냥 순수하게 기부 들어온 생당이라는데. 아이고. 초를 치고 그냥. 아이고. 그냥 홍사장 생당이건 조 박사 선물 세트건. 이. 순수한지 아닌지 알아보거나 받자니까 그냥. 마. 시끄라고 급해. 이. 복천이 삼촌이 내 벌금 대신 내줄거여 그럼. 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수현의 노래 더불어 앙상블의 합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아리송한 선물이라서 말이 있죠. 예예. 복천이 이장 말리는 억순이 말도 일리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냥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사전 선고했다 받은 사람 벌금 내야 한다. 그래봐요. 참. 하지만 몇 년 동안 우린 기부다. 그러면서 해온 게 진정 순수한 건지도 또 모르죠. 글쎄요. 이게 속셈이 따로 있는 건지 알아보고 봤자는 억순이 말. 네. 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이고. 긍게. 이번 설에 주고받은 선물이 껄쩍지근했다가는 사람 여럿 다 친당께요. 그리요. 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비나리 가운데서 고사 덕담을 오한수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비나리 가운데서 고사 덕담을 오한수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가 정말 명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장도 보셔야 되고 김치 같은 거 담으셔야 되고. 바쁘신 분들 또 있죠. 요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죠. 그럼요. 상한골상자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